오오오오오오오오.. 너 진짜 왕 큰 거 아니야? 일로 오시지요. 하하하하 아 형인데 그거구나. 하하하 일단 환복하시죠. 환복. 어떻게 하냐고. 진짜 왕이다 하하하 그렇게 하하하 내가 조선의 왕이다. 나를 시위하고 의미하려던 그 모든 자들, 이름표를 때렸던 그 모든 역적들, 역적들. 투표를 통해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나의 왕 권력을 탐하는 자들. 내 반드시 하나하나 잡아내서 기필코 뿌리채 뽑아낼 것이야. 나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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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이다! 김종국, 넌 죽었다. 빨리, 빨리 시작하면 안 돼요? 나 참을 수가 없네. 기다릴 수가 없어. 내 몸에 털끝 하나라도 손이라도 대봐. 슬슬 가볼까. 내 녀석들. 강민 왕의 자리를 넘봐! 절태국 선착했어! 광수다, 광수다. 야, 광수야! 야, 광수. 너가 왕이잖아. 왕이네, 왕. 와, 진짜. 이광수가 왕이야. 잠깐만. 야! 야! 왜 이거! 지옥 좀 빼기 떨어가지 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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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어디야? 김종국 나와! 아, 자존심 충성해. 아, 정말. 아, 정말. 내가 러민을 하다하다가 제일 쫓고 다닐 줄 몰랐다고. 아, 진짜. 깜짝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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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광수가 미쳐가지고 광수처럼 날쩍이 됐어, 지금 빨리. 이따 빨리 또 평소에 보고 계세요. . 저쪽에서 보고 계세요? 응, 보고 계세요. 나 저쪽에서부터 볼게요. 생각을 하자, 이주야. 이 수많은 책들에 꽂아있을 리가 없어. 이거 또 언제 다 확인해? 말이 안 되잖아. 그래도 확인을 해볼까? 어? 맞아. 찾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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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? 찾았어? 찾았어. 이렇게 생겼어. 꼽혀있어요? 딱 꼽혀있어. 형 빨리 투표해. 형한테 투표해. 형 빨리. 형 빨리해. 아 일단 석지정한테 해야지. 나 찍어야지. 나 찍어야지. 조주야. 어기. 어기. 어기.